이걸 다 지원해준다고? 이걸 보고도 지원 안 하면 손해! 삼양그룹 복리우생 소개 두 번째, 건강지원 임직원들의 건강은 회사가 지킨다!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, 미혼자녀, 부모님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플 때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좋겠죠? 건강한 신체를 위한 운동과 식사 삼양그룹은 임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사내의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시세끼 건강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해 아이에 대한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, 휴가 지원 일의 능률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법 개인별 부여된 법정 연차 외에도 별도의 여름휴가 6일이 부여되며 휴가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양그룹 임직원들을 위한 휴양지 콘도도 지원하니 휴가철 어디로 떠날지 고민도 덜 수 있겠네요 이게 끝인 줄 알았죠? 미처 소개 못 드린 지원 제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 모든 걸 지원받고 싶다면 지금 지원하세요